제 머리를 숙여주세요. 제 머리를 숙여주세요. 제 머리를 10층 쌍수입니다. 알람입니다. 네, 갑니다. 자, 갈게요. 드라마에 갈 길이야. 이게 또 아이스크림이 있어. 땡펑, 땡펑. 이거 어때? 좋아. 적극 취지해. 나는 찬성. 직관적이네. 이거 괜찮다, 찬성. 내가 통경들을 배돌아가지고 10초 이상 쏘이면 알람이랑 사장님이 뭐 던지실 거 같아. 한 명님 대사 백돕니다부터 하겠습니다. 백돕니다. 백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2021 생활가전사업부 생활가전사업부 새인제품 상품 새연에 네, 오늘 이틀 차이고요. 이쪽으로 오셨어요. 네. 미치지 않으세요? 네. 출연을 출연해서 아, 그래서?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요즘? 행복하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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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반응이 있을 때가 좋고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해주셔서 앞으로 기대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우리의 관점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관점 포인트는 아마 세 공간 아래에 iesta 아니, 아니, 대사 다 하고 반응을 할 거 같아. 한 번 더요. 어 한 번 더 승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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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승!